매일 딱 8분만 하셔도 수축기의 혈압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혈압 관리하는 분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매일 8분, 8분으로 혈압 관리할 수 있는 김소영의 세제일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걷기나 달리기처럼 꼭 우리가 어디 나가야 될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일 딱 8분만 하셔도 효과 보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 운동의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 수축기 혈압을 꽤 낮추는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손에 쥘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테니스공 같은 거 저는 여기 항상 있으면 좋고 티슈, 티슈 이렇게 구겨가지고 손에 쥐으셔도 좋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꽉 쥐어주세요. 없으면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을 꽉 쥐어주시는데 2분만 버티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2분하고 딱 시작할 테니까 그때부터 주먹 꽉 쥐고 요 영상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먹 준비됐나요? 시작! 저도 쥐겠습니다. 사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운동 때문에 어, 나 혈압 문제로 차고 날까 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산소 운동 외에도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참 많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5,223명을 대상으로 한 93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로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덤벨처럼 무게를 이용한 운동인 다이나믹 근력 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힘주고 버티는 동작이죠. 등척성 근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수축기 혈압 강화 효과를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유산소 운동은 3.5, 다이나믹 근력 운동은 1.8,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등척성 운동은 10.9mmHg를 낮췄다고 보고됐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 엄청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걷기, 달리기보다, 덤벨 드는 것보다 이렇게 힘주고 버티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수축기 혈압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덜 힘든 운동일 것 같은데 효과는 다른 두 운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등척성 근력 운동에 관련된 연구만 따로 추려서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루에 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2분만 버티는 이 동작을 하루에 4번, 그러니까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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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루에 8분 하는 거잖아. 이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했더니 혈압이 무려 5.2에서 12.7mmHg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3번, 8분씩 3번, 그러니까 24분 운동한 결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잖아요. 악력이 약한 여성도 거동이 불편한 분도 주먹을 꽉 쥐는 동작 2분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2분 됐어요. 땡!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2분 운동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잖아요. 2분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숨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저는 파이팅하고 말했습니다. 땀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편안하게 2분 동안 운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2분씩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이렇게 4번 주먹을 꼭 쥐기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 안 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건 너무 쉽고 난 좀 더 한 김에 좀 더 진도 좀 나가보겠어. 다른 운동 추천 좀 해봐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H운동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발 뒤꿈치 드는 운동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고요. 그다음에 H운동으로 검색하니까 1분만 하면 다리 혈액순환 OK 운동 있죠? 다리 그냥 들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했더니 나 혈액순환 너무 잘 되고 다리 지났는데 쥐가 안 난다. 밤에 잠이 잘 온다. 붓기가 빠졌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따라 해보세요. 김소영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 세제일시 운동답게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단, 이 등척성 운동을 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했는데 어, 나 심박 빨라지는 것 같아. 가슴 통증 있어. 어지러워. 하셔도 계속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 좀 중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먹 쥐기 전 후에는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몸 풀어준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운동이라서 짧게 끝나버려서 아쉽지만 여러분 4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타이머 2분으로 맞춰놓고 딱 이렇게 2분씩 주먹을 불끈! 지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 혈압이 더 안정되는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안정되는 것 같아. 안정이라고 남겨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주먹불끈 성공으로 남겨주세요. 암호는 주먹불끈. 아셨죠? 주먹불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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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